1.3이라는 모델과 1.3 MK2라는 모델이 엄청나게 뒤집어진 만큼 바뀌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미뤄봤을 때 쉽게 보실 수 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저는 MK1과 MK2를 다시 봤을 때 세부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는 기종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기종도 있고 조금밖에 안 되는 기종도 있다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너무 차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모드웨어드우TV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소리에 대한 다양성과 그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만족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일단 좋은 소리에 대한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또 취향마다 환경마다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체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조음에 대한 기준 차이에 의해서 약간씩 혼선을 빚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뷰라든가 이런 정보를 볼 때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족했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떠한 기반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비중을 적절하게 두게 된다고 하면 보다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해서 명료하고 단단한 저요. 자주 들으시는 음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역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전체를 놓고 보시기 보다는 주요 뚜둥뚜둥 이 부분만 딱 캐치해서 보신다는 거 부북북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만 딱 캐치를 하게 되면 이해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부분을 뜯어서 캐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또한 리뷰어로서 그러한 방식을 적잖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비중이 주가 될 만큼 커지게 되면 특정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가 좋은 기준이 오히려 전체적인 종합평가 점수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시되 비중을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과거에 저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리뷰어잖아요. 리뷰생활 정말 오래 했는데 리뷰어들은 결국에 이 제품의 특성을 말로써 전달을 하기 위해서 고역은 어떻다, 중역은 어떻다, 저역은 어떻다, 전작에 비해서 어떻다, 후속작에 비해서는 어떻다, 경쟁기중에 비해서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상대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상업적 리뷰로 하시는 분들은 이 상대를 만만한 걸 골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전작에 놓고서 전작보다 무조건 다 앞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던가 혹은 가격은 비슷하다라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비싼 거지 성능적으로 위에 있지 않은 기종을 비교를 대상으로 잡아서 이것보다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은 사실 거의 큰 의미가 없는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억앗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리뷰어로서 이런 식으로 고역이 어떻다, 중역이 어떻다, 이런 역사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의 비중이 너무 커요. 하지만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줄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설득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됐고 굉장히 좋은데요. 이 말로만 끝나면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도 없고 하지만 저는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너는 추천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떤 사용자층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이렇게 뚜렷한 어떠한 층과 어떠한 장르 부분에서의 강한 추천과 혹은 그런 부분에서 나쁘다는 얘기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이거 되게 우수한데요. 이러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냥 다 전체를 하나로 싸잡는 것만큼은 또 무조건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음향 전문가라든가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주파수 특성이 굉장히 우수한 일체의 흠이나 험이 없고 초고역이든 초저역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에 대해서 음향적, 사운드적 특성이 우수한 기종들에 대해서 되게 높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명료하고 뚜렷하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연주자나 음악가분들은 또 달라요. 자신이 베이시스트라면 베이스음이 정확하게 실제가 어떤 음인지를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가까운 특성을 가진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드럼 타악기나 피아노 같은 소리가 굉장히 사실과 가까운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요. 이 스피커는 반대로 비비는 현악기 같은 데에서는 약점을 약간 가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사운드와 브리티시 사운드가 크게 갈리는 경향을 저는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섹서폼 이렇게 쭉 하고 불어서 나오는 소리를 혼스피커가 굉장히 소화를 잘하는데 이렇게 쭉 부드럽게 뽑혀서 나오는 소리에서는 비비는 소리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거친, 뜯는 듯한 소리 같은 것들이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아, 베이시스트가 굉장히 좋은 소리라고 극찬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브라스 연주자가 굉장히 극찬하는 소리라고 해서 반대로 타악기라든가 비비는 현악기에서 굉장히 우수할 거다라고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 장르에서 굉장히 우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빈티지 사용자라고 하면 소리의 심지가 좀 뚜렷하면서 분위기가 좋고 배음이 좀 가미가 되면서 기품이 있는 이런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디오를 좀 오래 하신 분들,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이쪽 사운드를 굉장히 선호하시죠. 이 부분은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과 스튜디오 음악가라든가 음향 전문가 분들과는 정반대기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과 이분들은 거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에 가까운 정도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둘 다 굉장히 높은 경험치와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이엔드 사용자들은 나무랄 데 없는 충실한 완벽한 것에 가까운 사운드이면서도 굉장히 보기에도 멋있는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소리와 선명한 소리는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선명한데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하이엔드 같은 사운드가 확실히 유리하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응답이 빠른데 배음의 기운이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느린 특성을 가진 스피커를 쓰게 되면 배음이라든가 잔향감이 싹 올라오게 되는데 스피드가 빠른 하이엔드 성향의 스피커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하이엔드들은 그 부분까지도 속도가 반응성이 높으면서도 이러한 배음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더 떼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아주 초고가라면 세 가지까지 그냥 하이엔드 특성 같은 경우는 상충되는 두 가지 속성 이상을 하나로 만든 것들이 하이엔드 제품이고 그런 기종들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동시에 만족됐을 때 만족감을 높게 드러내시는 분들이다라고 대략적으로 무조건이 아닙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선호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쪽에 지금 여기 말하는 거의 모두에 사실 저는 해당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선호자들은 가격 대비 앞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운드를 내는데 이 기종에 비슷한 A라는 기종이 300만 원이고 지금 리뷰하고 있는 기종이 150만 원인데 이 두 개의 제품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레벨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저는 150만 원에 300만 원짜리랑 비슷한 기종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고 300만 원인데 150만 원짜리랑 소리적에서 비중비등한 이런 기종이 있다라면 이 기종에 대해서는 나쁜 평가를 하는 그런 상장향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식 비중이 높으시는 분들은 현의 극는 느낌을 진짜 잘 표현하는 기종 그리고 무대가 뒤로 그려지고 배음 같은 것들이 선호, 가미가 돼서 분위기가 좀 좋은 그래서 복합적인 사운드가 좋은 기종들보다는 솔로나 트리오, 쿼텍까지의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볼륨보다는 저볼륨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재즈나 락비중을 선호하시는 분은 기타나 드럼의 사운드가 사실적인 느낌, 타격감이 좀 나타나고 기타 리프를 뜯는 듯한 잉 하는 일렉기타 같은 거친음 같은 것도 필터 같은 것들이 걸치지 않고 쫙쫙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종에 대해서 전면으로 다가오는 사운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고 아까 비트감이나 그루브감이 넣어졌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갖는 이 클래식 선호자들과 재즈와 락 선호자분들이 가는 길이 여기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겹치지만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여기서 이렇게 확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두 부류는 좀 섞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환경적인 부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볼륨 제한이 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저 볼륨을 쓰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쁘고 똘망한 사운드가 나왔을 때 높은 반응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전용룸을 하시는 분들은 높은 볼륨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스케일감이 얼마나 큰가 저역의 양감은 물론이고 저역에서의 해상도까지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큰 사운드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당당한 부분들 또 품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취향마다, 이런 성향마다 약간의 뭉뚱그려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소리에 대한 기준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주력 장르, 또 나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리뷰어들이 기기 특성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서 리뷰어가 젊은 분이고 또 이런 장르 주로 쓰시고 전용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공동주택의 저볼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기준과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리뷰어가 됐든 개인 리뷰어가 됐든 이러한 성향은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걸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리뷰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분들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히 리뷰어 같은 경우는 기기 특성에 대해서 차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큰 것처럼 들어 드라는데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1.3이라는 모델과 1.3 MK2라는 모델이 뭐 엄청나게 뒤집어진 만큼 바뀌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미뤄봤을 때 쉽게 보실 수 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저는 MK1과 MK2를 다시 봤을 때 세부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는 기종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기종도 있고 조금 밖에 안 되는 기종도 있다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너무 차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작과에 비해서 전체를 봤을 때에도 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한테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기종이다. 혹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그냥 거기에만 차이가 있어서 이거보다 여기가 개선됐으니까 더 우수합니다. 라는 얘기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주의깊게 볼 필요가 없다. 자꾸 정신교육 당하니까 그냥 안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리뷰할 때마다 계속 조심하면서 그 부분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언급한 모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소리는 일단 취향과 환경을 떠나서 그냥 들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었어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소리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취향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소리인데 내 취향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좋은 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 하나 좋다고 현 하나 되게 잘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차지하고 다 무조건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것도 약간 무리가 좀 될 수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리뷰의 성향, 환경, 취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리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오버 같은 건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가감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는 굉장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모두에서 전체가 어떻게 들어도 좋은가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에서 좀 판단을 하시고 중간에는 각 평가한 사람마다 또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 사람마다의 정보들을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됐고 이분은 이렇게 봤고 실제 구매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평가했구나를 종합적으로 보는 건 중간 정도에다 놓고 시작과 끝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리인가 아닌가를 리뷰뿐만 아니라 구입을 하러 가서 청취를 했을 때 이럴 때 내 취향과 다르더라도 좋은 소리라고 하면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취향과 관계없이도 좋지 않은 소리라면 그 소리를 좋은 소리로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소리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가감해서 적절하게 조율해 나가서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